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 규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안은 찬성 41대 반대 구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 기업은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